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오늘 페어리테일 저번달에 1번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거의 2주만에 찍는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신을 맞고 왔더니 컨디션이 좀 별로네요.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것보다도 기침이 나요. 기침이 자, 길드 밖에 있는 루시에게 말을 걸립니다. 뭐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원피스 느낌을 많이 넣으면 돼요? 끄읍 다음 의뢰 해결인가요? 그냥 의뢰를 뭐 많이 받아야겠죠 아 뭐 얘가 도둑맞았나 게스트로 2인 팟의 한 명 게스트의 구성인가 봅니다 앵크업 하나 같이 다니는 멤버인 거 같으니까 그리고 몸매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 다니는 이 엘자 멤버는 이번 퀘스트 끝나면 같이 동행 가능하겠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능한 게임을 마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걱정할 수 없어 뭔가 걱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다가야... 히옥! 키타르! 키타르! 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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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크흠... 크흠... 음? 어떻게 이동할 수가 있었는데? 아, 맵! 아, 예. 네. 네, 바로 되죠? 흐흫. 자. 살짝 까먹었다가 다시 기억이 났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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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엑. 자. 몽. 자. 엑. sentence. 파pres. 으흐흐 아 산재 공격이야? 아 연계가 들어가네요 전투에 말린 오브젝트 파괴 그게 어떤 좋은게 있으려나 잘 모르겠어요 아직 와닿지는 않네요 아 그러면 길이 열린다고? 오 하하 히앗! 우후 다카라다! 요이 쇼ット! 히앗! 히앗! 요쌰! 이철 일까?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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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 opt-in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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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히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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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놈은 확실하게 잡아줘서 오버댐이 3만 이상 줘야지. 뒷뚤리는... 나 못 먹는 거네요. 지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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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론 지금 안 건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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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 음? 얘로 바뀌었네? 감사합니다. 어? 으흐흐 칼나가, 좀 대지나 하나씩. 음? 어? 私 ギルドに来た理由って 父親を探して 근데 그거는 처음에 말했던 것 같네. 그 말은 그게 뭐지? 너가 패드인의 집은 그 패드가 있었어? 너가 패드가 있긴 해. 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하하하 뭐, 많이 말했을 때, 좀, 좀 더 기다려, 네! 음... 예... 어디서her? Sara, Naomi, Fuena, Mari, Mirai-Zar...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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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tritional抑백... 에고픙스카님은的时候... 예왕 medical... 미셸, 스테इ니... 노스 fearless! 도둑게 온나作ってんだよ 와、わかった シルビアだな そっくりだぜ 性別とか うーん もう 腹立つ こんなしょうもない 女たらしが親父だなんて とにかくそういうことだから それだけ ま、待てって 私が言いたかったのはそれだけ 別に家族になろうとか そういうのじゃないから 今まで通りでかまう コーネリアの子だ 間違いねぇ 話せ なんで今まで黙ってたんだ 言い出しづらかったな そんなこんなで今頃になっちまった コーネリアは 俺が唯一愛した女だ 結婚したのも コーネリアだけさ 仕事ばかりの俺に愛想つかして 出て行ったのが 18年前 いや 俺の子供がいたなんて いいよ わざとバレないようにしてたの 私だし 勝手で悪いけどさ 私はこれで 胸の使いが こんなに近くに 娘がいたのに ヨセって 責任取れとか そういうつもりで話したんじゃないの? ただ 一回だけ言わせない あえてよかったよ お父さ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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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は 父さん 俺が 父さん 이걸로는... 이걸로는... 그... 미안해! 쥬도... 쥬도가 날아가서... 진짜... 정말... 죽었어... 죽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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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스프리가 전개되네 에루시 에루시려 에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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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리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남은 지인이었습니다. 아카리와의 아버지로는 아카리와의 아버지로는 전화했을 때까지 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의 삶을 아내로 했고, 저번에, 그의 엔탐의 이름은 루시의 인생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카리와의 재판로서, 왜 그런지? ... 엇 결국 수준은 여자아보인 cognitively 이번엔 여자아보인그라派이 저희의 자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내 생일? 아버지... 내가... 너무 좋아... 루시야? 집세가 해결됐네요 집세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중 갤러리 의상? 의상이 뭐 없겠죠 뭐 따로 구매하지 않는 의상 의상 누군가의 형 아니면 다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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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좋은 날! 하아! 하아! 어? 하아? 자! 흐허헝 흐허 응 흐흐 흐흐 흐흐흐 흑 흑 네 이게 첫 길드 목표네요 시설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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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이긴 건 다가? 그는 왜.. 그는... 7년간... 우리의 기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나도를 보내줘야 할까? 7년간... 가기 동? 아, 그 장난? 그.... 이게... 이게 또 상당히 예쁘네요. 미라젠 테스트 같은데? 물 쏟아주는 거. 물이 있었어요. 요청 받는 건 어렵지 않네요. 아, 이거 바꿀 수 있네. 아, 네.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소재를 가지고 합성을 하는 연구소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인근 속에 비스트자. 아 저 놈이네. 아까 죽을 뻔했던 놈이네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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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퀘스트가 있어요. 이미 먹은거 있으니까 주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아 이거 대빵 쎄보이는데?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했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한농 더 있었잖아요 로봇트. 아 얘도 안될거 같은데. 아 긴 생일다. 아 긴 생일다. 으흠. 그 러프한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계 기술을 한번 끝내볼까요? 아 그리고 피니쉬로 가네 쉽게 갔는데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도구점이 열렸나보네요? 키크태블 물력 조금 아니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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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만나요! 만나요! 다른 캐스터들은 받아야죠 일단 요거는 못했네요 아직 고브로즈는 돌태계가 있네요 자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얘는 상성이 안좋네 아 아 아 아 아 アイスゲイトー! ボータースターレス! アイスメイクカンバー! ボータースターレス! さて… アイスメイクカンバー! よし! 俺たちを勝つだ! レジステーリーがある。 俺らにもレジステーターレスは。 アファウムギルスの仕掛けです。 ワータースが対応する! 이때는 1. 3. 3. 4. 4. 7살기인데? 1. 4. 5. 5. 5. 5. 6. 6. 6. 7. 10. 10. 10. 11. 11. 12. 12. 13. 14. 15. 15. 15. 아이스메이크 아이스 게이더! 아! 영상에부터 1시간이 다 돼가네요.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은 영상 완료 짓는 데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영상 여기 마무리 짓는 것까지 하겠습니다.